한국국토정보공사 저는 애터미 사업을 하기 전에 강주광역시에서 전기전자통신분야의 자격증을 취득시켜서 회사에 취업을 시켜주는 기술계 학원을 20년 이상 운영했습니다 80년, 90년 또는 학생들이 많았죠 그래서 꽤 돈도 벌고 나름대로 애들 교육도 시키고 잘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학생 수가 점점 줄어들고 학원은 안 되고 이것 도저히 안 되겠다는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양이 안 찼어요 한마디로 말했어요 그래서 노후가 보장되지 않는 상태에서 이러면 안 되지 하고 이것저것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럴 찰나에 저희 친여동생 지금 양한수 총장이 미용실만 20년을 했는데 저에게 오빠 이 애터미 사업을 한번 알아 봅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저에게 보여준 것은 동영상이었습니다 여러분도 다 보셨을 겁니다 기존 화장품보다 유효성분을 500배나 더 넣어서 100배나 더 좋은 화장품이 국내 영국 기술진에 의해서 나왔다는 그런 동영상이었습니다 저는 그 동영상을 2004년대에 봤습니다 9시 뉴스에서 봤어요 그 뉴스를 보면서 그때 생각하는 것이 저 화장품이 나오면 얼마나 비쌀까라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얘기한 그 화장품 가격은 스킨, 로션, 에센스, 아이크림, 영양크림 그때는 5종 세트였죠 그런데 그 한 세트가 총 판가라는 7만 6천 5백만 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 소리를 듣고 바로 어떤 생각이 들어왔냐면 이 화장품은 몰라서 안 쓰는 것이지 앞으로 알게 되면 다 쓰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유통은 잘 모릅니다 하지만 이 가치, 이 가치 전달이야말로 엄청난 일이 벌어지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애터미를 알아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원데이 세미나, 석세스 아카데미를 통해서 박한길 회장님의 강의를 들었습니다 1박 2일, 목이 터져라고 외치시는 균형 잡힌 삶에 대한 강의 또 성공의 법칙에 대한 강의 이 강의를 들으면서 저는 정말로 저도 모르게 눈물이 하염없이 흘렀습니다 너무나 제가 한심스러운 사람이 되어있었어요 그날 저녁 저는 그 강의를 들으면서 결심을 했습니다 다짐을 했습니다 어떤 경우가 있더라도 나는 애터미에서 성공을 해서 정말로 성공자인 이 아이디를 우리 아들한테 넘겨줘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강의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서 애기 엄마한테 화장품 장사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뭐 물어보나마나 모든 사람들이 다 미쳤냐고 했습니다 왜 하든 학원을 때려치우고 이 네트워크 사업 정말로 인식이 안 좋은 이 사업을 한다니 누가 그렇게 좋은 얘기를 하겠습니까 하도 주위에서 원장들이며 모든 사람들이 물건을 사주지 않고 이러한 얘기만 하게 되니까 제 자신이 기운이 떨어진 거예요 내가 여기서 성공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러다가는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떤 얘기를 했냐면 제 자신이 제 자신이 이 벼랑 끝에 놓고 이 친구들 앞에서 선사를 했습니다 나는 앞으로 학원을 지금부터 안 한다 너희들이 아는 다단계를 한다 5년 후를 나를 봐라 나는 반드시 성공을 해서 성공자로서 여러분들 앞에 보여주겠다 이런 결심을 거기에서 친구들 앞에서 했습니다 저는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왜? 내 역시도 힘이 빠져가지고 도저히 안 된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반대를 하고 있으니 그렇지만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 그래 내 땅은 없다 앞으로 전천히 해도 나는 성공자의 길에 반드시 가겠다 왜? 이 좋은 제품 싸게 준다는데 이 가치 있는 것을 지금은 모르지만 언젠가는 알 거라는 생각을 확신히 들었어요 저는 이 회사에 대한 확신이 너무나 강했던 것 같아요 또 우리 박한길 회장님의 그러한 마인드 정말로 저는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꼭 성공을 해야겠다는 그런 결심으로 한 사람 한 사람 초청을 해서 이 세미나에 두었더니 그 사람들이 다 알아보고 오지 않을 때는 정말로 왜 네트워크 다단계를 했냐고 얘기를 했지만 와서 이 세미나를 들어보면 아 그러니까 이것을 했구나 양혜주가 네트워크 다단계를 할 사람이 아닌데 그래서 했구나 하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때 반대를 했던 그 학원 원장들 이제 지금 여기 와서 경청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 물건을 쓰고 있고 나도 한번 성공을 해보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친구들을 덜다 놓고 전부 맛있는 것을 사주면서 나는 이렇게 성공을 했다라고 이 수익을 전부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우리 모두 성공을 해서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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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